지난 9월 25일 2022년 경기도 G사배 유소년 승마 한마당의 두 번째 권역인 화성시 권역대회가 화성시 소재의 비봉 승마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8개의 승마클럭 100여 명의 선수와 2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총 6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기도 G사배 유소년 승마 한마당은 경기도의 총 4개 권역에서 이루어지며 양주시 승마장에서 우수 입상자를 대상으로 왕중왕전을 겨루는 방식이다. 이날 화성시 권역의 대회에서는 장애물 30cm에서 성나초등학교 박효민 선수 장애물 40cm에서는 병점중학교 광민성 선수 장애물 60cm 경기는 석천중학교의 정윤주 선수가 우승을 하였고 이벤트 경기인 키스 7경기는 빛가운 초등학교의 이지유 선수 거북이 달린다 경기는 더샘물 초등학교의 서이수 선수가 우승하였고 협동신과 단합력을 겨루는 단체릴레이 경기는 A원승 마클러비 송무건 이한솔 조영재 선수가 우승하였다. 많은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회를 마감할 수 있었다. 2022년 경기도 지사배 유소년 승마 한마당의 세 번째 대회는 10월 16일 이천시의 스티븐 승마장에서 열리게 된다.